네, 안녕하세요. 모래공장 보컬 트레이너 고혜린입니다.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했고요. 유체리 씨의 보컬로 활동 중입니다. 방송 트레이닝 경력으로는 부류의 명곡, 신의 목소리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. 학생들이랑 친해지는 건 기본이고요. 개성을 좀 전에 살려주려고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에요. 저도 어렸을 때 너는 노래는 잘하는데 개성이 없어.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의 개성은 뭘까? 내 스타일이 뭘까? 개성을 잘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감정선 처리라든지 끄등 처리라든지 디렉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락을 비롯해서 펑크라든지 발라드라든지 대중음악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학생들한테 디렉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고혜린이었습니다. 실전을 위한 트레이닝 모래공장과 함께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멘